오늘은 어제만큼 화창하지 않지만 비교적 맑아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납니다. 서울 아침 기온 18.6도로 선선했는데요. 한낮에는 26도로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날씨가 밝아서 나들이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면역력이 약해져 쉽게 피곤해지고 기분이 우울해지는데요. 이럴 때는 햇볕을 충분히 쬐고 피로 예방에 뛰어난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전국이 고기압의 가장제를 들면서 대체로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에 점차 구름량이 줄어들면서 비교적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서해안은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 26도, 청주 26도, 광주 27도, 부산 25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